전 이 사고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와 두 군데의 술집은 수술비와 의료비 지불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버클리 법률사무소는 수술비, 의료비 외에 이 사고를 마무리 짓는 데 필요한 비용까지 지불해 줬습니다. 교통사고나 어떤 상황에도 전 버클리 법률사무소를 추천합니다. 버클리 합동법률사무소는 대형사고 교통사고 견호사 그룹입니다. 주시애틀 총영사관이 13일부터 14일 문화외교와 비즈니스 증진 및 순회영사활동을 위해 오레곤주를 방문했습니다. 문덕호 총영사는 오레곤주 유진 심포니의 초청으로 13일 유진 지역을 방문해 심포니 수석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콘서트 매스터로 영입된 한인 박설미 씨의 데뷔 콘서트에 참석했습니다. 이병하 출신인 박설미 씨의 이번 콘서트는 오레곤주 명예영사인 수전 컥스 씨의 적극적인 주선과 유진 통포사회의 협조로 이루어졌습니다. 문 총영사는 키티 피어시 유진 시장, 이진수 유진 한인 회장, 유척상 민주평통 지휘장 등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한국과 오레곤주 자매결연 체결, 52주년이 된 진주와 유진 씨 간의 교리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당부했습니다. 문 총영사는 건초 수입에 앞장서고 있는 오레곤주 농협 공장과 블랙 야크사가 최근 인수에 성공한 오레곤주 유명 아웃도어 업체 나우를 방문해 비즈니스 현황을 토론하고 관계자를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기상캐스터